한국국토정보공사 야, 귀 똑똑하는 게 무슨 벼슬인 줄 아니? 아, 맘대로 해봐, 어디야? 아, 맘대로 해봐, 맘대로 해봐, 맘대로 해봐 아니, 오도라니? 이게 처방전이지? 어떻게 그게 오도입니까? 깬다 저, 저기요 네 막 네 갈 좋네 더 챙기실 테면 다른 사람 흉내를 냈죠 어떤 남자가 그 많은지 생각해줘? 지금은 다 이해할 것 같지? 천만에 혜란 씨 만나고부터 형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나도 잠시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참 쉽지가 안 돼요 너무 오래되던 날 너무 오래되던 날 우리 처음 만난 지 너무 오래되던 날 너무 오래되던 날 뭐 이쁘고